4.284 어떤 간증을 설교를 들으신 성도를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어떤 간증 4.284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또 그 가정과 사업과 법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의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그 머리에 주님 피문던 손으로 안수해서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나사리 예수므로 모든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로 해결될 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나사리 예수므로 지금 즉시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므로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 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진학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부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부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자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모자관계가 해결될지어다. 경제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녀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부녀관계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가지 문제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의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하게 해결될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부에 손을 얹으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지금 오장육부, 대장, 취장, 간장, 위장, 최장, 신장 모든 오장육부의 모든 장기에 있는 암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리에서 떠나가라. 예수로 명하느니. 피묻은 손을 안서여서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고 있는 많은 성도들. 세계 각국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묻은 손을 안서여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깨끗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리도 취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로 취함을 받을지어다. 백혈병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어다. 고질증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뇌질환이 치유될지어다. 뇌경색이 치유될지어다.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지어다. 또한 저혈압이 치유될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어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허리드스가 치유될지어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어다. 손목징어군이 치유될지어다. 족저근방염이 치유될지어다. 머리 깨서 발까지 각종 암병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최장 염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머리 깨서 발까지 모든 각종 칠병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라질지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라질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머리 깨서 발까지 각종 질병이 나사리스도 깨쾌히 치유될지다 주님 피부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부 묻은 손으로 폭포수처럼 십자가 보일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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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프종이 치유될지다 림프종이라 합니다 림프종이 치유될지다 이 시간에 림프종이 치유될지다 림프암이 치유될지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감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림프종이 나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방금 하나님께서 림프종이 치유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간증 밑에다가 치유된 것을 간증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합심해서 더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84 중부기도와 축도를 끝내겠습니다